2과 한글 익히기 두 번째 네모 4 다리 5 소리 6 모자 7 아버지 8 사자 9 새우 10 지우개 11 치마 12 코 13 타조 14 포도 15 호수 2번 다음을 읽으십시오 1 가 다 마 사 2 바 나 라 자 3 차 카 타 파 사 초 코 토 포 3번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노래 2 자요 3 새우 4 포도 5 기자 6 고리 7 코 8 타요 9 허리 1번 다음을 읽으십시오 1 까치 2 어깨 3 귀뚜라미 4 뿌리 5 아저씨 6 찌개 2번 다음을 읽으십시오 1 까 까 따 바 사 자 자 2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소 소 조 조 3 구 두 부 부 수 주 3 기 amerą 사 구 쯘 3 깨 띠 띠 띠 씨 쯘 S 쯘 3 번 다음을 읽으십시오 끼, 띠, 띠, 씨, 찌 3번 다음을 읽으십시오. 일, 가, 카, 까, 이, 다, 타, 따 3, 바, 파, 빠, 사 자, 차, 짜 5, 사, 싸 4번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. 일, 까요 이, 짜요 3, 커요 4, 싸요 5, 부리 6, 바빠요 받침 연습 2번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. 일, 곰 이, 달 삼, 목 사, 방 오, 산 육, 입 3번 다음을 읽으십시오. 일, 책 식사 마지막 이, 눈 편지 손수건 삼 옷 낱 꽃 사 밭 숟가락 젓가락 오 굴 반달 수요일 육 밤 마음 몸무게 칠 입 집 수업 팔 공 한강 강아지 문장 읽기 연습 1번 다음을 읽으십시오. 1 물이 2 문을 3 앞에 4 닫아요 5 싶어요 6 있어요 7 깎아요 8 읽어요 9 앉아요 2번 다음을 읽으십시오. 1 창문을 닫으세요. 2 사진을 찍었어요. 3 책의 이름을 쓰세요. 4 물을 마시고 싶어요. 5 아침에 병원에 갔어요.